지지지나도 하지만 잡지 않겠어요. 와 니벨이. 잠깐만. 고려 침소? 그럼 내가 여기까지 응원해 일단. 고려 침소? 왜? 이게 뭔데? 너무 짜증나. 이게 뭔데? 너무 만화같은데 이렇게. 오 왔어. 글씨가? 어 뒤집어진다. 아 그. 땅 뗀건데. 그. 그. 그 어떤 빔같은건데 그게.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야? 마냐가 따라다니네? 응 여기에서는 따라다니지. 그. 너무 많다리. 그. 근데 당첨자 거인이랑은 그 레지스리즈 같은. 자. 이 형으로 들어가 봐. 응 거의. 아니 싫어. 당첨자 거인. 당첨자를. 거인을 깨울 수 있는 소리다. 응. 공착순을 잡아당. 불가능하잖아. 잘 모르면 그거 눌러봐. 맵. 맵 눌러봐. 여기서? 근데 저는 조사를 했는데 내가 조사 안 했는데 아직도... 근데 지금... 여긴... 이브이 왔어! 이브이 잡은 사람! 이브이 잡은 사람!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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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거 씨넘는 부분을 믿지마 킥볼 두번째 하면 이용이 없어 그냥 뛰어야 돼 그거랑 똑같아 일반 소탭보라고 딱 필요없어 앗빠? 할 수 없지 그렇다면 하이프리스 어? 앗빠? 별로 안 아파 다위도 되는지 이거 어 안돼 스킬을 깎아야돼 근데 아쎄지 다른걸로 바꿔 약하네 아니 응 루트로 바꿔 루트 약하잖아 생글라스 얘는 없애 루트로 루트로 역시 흔들어 어 긴 근데 긴루가 생글라스 없애 루트 루트로 하면 한 방이 안 죽을걸? 아 루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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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이 좀 낮아 어 오 의자만 한 번 눈이 루니아 한 번 끊어볼게요 저는 루니야 루니아 남돌이 우연 돼지 아 뭐야 3,085원 아 아니 너무 이거는.. 아 지금 등급까지.. 네.. 네.. 이거 몇 번 중 하면 되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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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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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노란색.. 에너지가 노란색이잖아 응.. 이제.. 잡을 수 있을까? 응.. 인중 안 늘리고! 인중 안 늘리고.. 앗.. 얘도 이제.. 이제.. 얘들이 완전.. 메탄뿐이나.. 짠뜩.. 잠뜩.. 채소..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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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야 추구했쑤.. 잘 눈엣지 눈이.. 아.. 마약격 터졌어요? 전 여기서 계속 세팅을 하고 있겠습니다 잠깐만 아아 소영아 소리해봐 아아 해봐 오다이맥스의 향기가 우선 여기 있는 좋은 것부터 챙기고 여기에도 뭔가 몬스터볼이 있었는데 내가 잘 못 본 게 아니었네 예전 포트만 나오네 이제 그 불사조의 나무에나 가볼까 여기가 길이 아니었네 너무 모르겠다 오 죽을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이렇게 잘 잘 피해다녀서 애씨 종을 싫어 저 종으로 만든 종을 싫다고 난 네 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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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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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칠 때는 이것만 명심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 잘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 아.. 이거 줄까? 응 블리자드에서 줄이란다 아.. 알았어 하나 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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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줄까? 아.. 또 하나 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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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놀테니까 먹고싶으면 먹어 응 너 그거 알아? 젤리 응 동물 뼈로 만드는 거래 콜라겐에서 응 추출해서 응 무섭지 않아? 아.. 일단 두 분 애들 뼈로 만드는 걸 건데 뭐 칼자야? 응 칼자야? 아.. 딱 니피하다 어.. 이거 아냐? 지나간 거? 응.. 너무 이쁘다 아.. 지나간 거 아냐? 이보이가? 응.. 너무 이쁘다 보여줘 아.. 저희때도 마스터 볼은 안쓸 거야 왜? 전설 잡을까? 응 그건 전설 잡으라고 하네 울트라비스트? 아니 걘 전설이 어차피 마스터 볼 하나 있어요 음.. 모자 쓰는 상황이거든 에너지 깎아야 되는데 아.. 응.. 그렇지 안 돼 안 돼 얘도 안 돼 좋아 불을 붙인다 얘는 안 돼 계속 에이.. 그냥 마나로 할까? 어차피 상수가 안 좋은데 킹와대 킹 근데 마냐는 너무 스탯이 좋아 관절 깎여도 셀 거 같아 그냥 얘가 룸이? 룸이는 너무 약할 거 같아 아니 나 얘는 상성이대 상성이라서 2배 들어가긴 해 근데 2배는 더 좋지 않나? 근데 레벨이 낮아서 모르겠어 2배 해도 안 좋을 거 같기도 하고 2배 해도 안 좋을 거 같기도 하고 킹거봐 어떻게 망했잖아 이쪽 하쿠옥 냉동빔 아니 그건 너무 쎄 수 없네 멍청이네 응 잘가 나중에 꼭 약 먹여줄게 얘 도망갈래 응? 왜 못 도망쳐 이 녀석아 갈 수 없지 그냥 마냥 죽일래 에이 죽이는 게 밖에 없다 이건 무섭 못해 한 번에 오면 무조건 죽겠지 안 죽었어 어? 그럼 잡을 수 있겠 응 할 수 있어? 이놈에 진짜 진짜 짜증나는 놈이 지어주고 싶지만 참는 엔 그래 알았어 킹으로 주.. 아니 뉴트롭 진짜 지어줄게 아니요 마스터본은 쓰면 안 돼요 두 마리 사망 응 아 도망가세요? 아니야 약 먹여줘 그 때 하냐면 잠깐만 회복략도 줄까? 잠깐만 마냥은 진짜 고구로써야 솔직히 에이 근데 지금은 그것 말고 그냥 별상태약으로써야겠다 네? 넘쳐? 내 목성은 게 조금 더 수로 넘쳐서? 어? 쥬데기 공룡이다 저게 아니야 쥬데기 공룡 아니야 뭐야 뭐냐면은 저거는 아빠가 안 가 아빠 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쥬데기 공룡 아니야 음 어? 배우르 어? 우와 신기한 우와 신기한 식재여주는 사람이다 어? 이번엔 아니네 특별상품 특별상품은 뭐 있는데 별 볼리 없는 것들 근데 영린은 또 뭐야 어? 소덩 소덩 하나 사 영린? 어? 딴 동그리는 것 같아 소덩 하나 사가지고 그.. 그걸 물리쳐 그러면 레벨업하는 거 주잖아 규토리 세트 규토리가 뭐지? 안사 근데 잠깐만 잠깐만 소원의 덩어리 하나만 살게 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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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디에서 아니 온지는 알아요 저도 여러분 근데 그게 어디에서 만드는 건지 모르잖아요 나무위키에 나오겠지? 저기다 넣어 소원에 넣어 어? 저거 두 개짜리다 아까 걔 비가 유행 비가 너무 고마워 내가 또 당할지도 모르겠지만요 뭐야 한 명 때리면 바로 죽겠는데? 나 죽으니까 앱쏠 팬이래 레벨도 높네 67렙이네 어? 한 번 죽었어 이상하다 쟤 분명히 힘이 쎄 앤데? 쟤 그.. 재난 알려줬다는데? 사람들한테? 마냐만 키우는 거야 일부러 네 임진왕님 200.. 감사합니다 어? 갑자기 진화했다 아잇! 진화했다 역시 그.. 그.. 최고급.. 그.. 위약을.. 그.. 사준.. 부암이네 신기하게 생겼다 응 블리자드 포켓몬이야 어우.. 말했네 얘 절대로 화나게 하면 안 되겠다 배바닐라 마냐 얻으면 안 되는데 우리 귀여운 마냐가 얻으면 안 돼 봐봐 얘 진짜 진짜 얘 옛날에 사람들한테 그런 거 쟤한테 알려줬대 왜 얘 거기서 진화하는 거야? 이브에서? NO 그건 아니야? 응 이브이랑 뭐가 닮았어? 톨밖에 안 닮았어 쟤는 이름은 뭘로 할까? 그리고 쟤는 블랙키랑 닮았어 심표 어때? 심표 이름 심표머리잖아 싫어 심표 심표범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심표간장 안 돼 음.. 이름은 근데 모르지? 강다니엘이라고 지을 수도 없고 강다니엘을 왜 왜 강다니엘이야 비티에스라고 할까? 아니지 아니지 그건 이상하지 이름이 너무 아 엄청 유명한 아이돌? 비티에스 아이돌 이름밖에 못 들었어 그정도로 좋아? 그정도로 좋은 포켓몬이야? 응 에이 그냥 라이카 라고 찍자 라이카? 이지영 단골 이름 좀 하나입니다 그치 맛있다 어떤 귀신이야 짱 이러면 안됬 엑! 뀨! 뀨! 여기도 있네 앱솔 응 여기에는 천국이네 누냐는 뭘까 말까? 잡을 때만 걸까? 여기도 더! 하나 더! 소원을 넣어봐 뭐 나올까? 에잉! 5성 벽주 괭이 갔나? 망했다 나 쟤 싫어하는 앤데 벽주 이기는 거 어떡해 나 쟤 싫어하는 앤데 왜? 노보청이야 근데 얘 물리치면 엄청 좋은거 주잖아 근데 난 쟤 안쓸거잖아 잘 근데 그거 줘 캔디 엄청 줘 레벨업하는 캔디 그냥 딴거 줘 딴 데 먹을까? 다시? 그거 없어지는건데? 그거? 그 뭐지? 소원의 덩어리 날리는거 그냥 잡고 잡고 안 잡은 다음에 안 가져가면 돼 아 그러네 응 포켓만 바꿔 응? 아니 얘 한마음은 진다 죽어 덕티에 강한거 바꿔 아니야 회복 좀 했어 밥은 어떻게 끊는지 몰라 진짜 여기서 꺼지는건가? 아! 해봐 아 아 아 아 그냥 마냥해 마냥가 가장쓰 어차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다이도 펌프로 죽여주네 아니 다이도 펌프 아니요 그냥 다이맥스요 여러분 내 물 사게 많고요 아 왜냐면요 만약에 물타입이면 내다가 그게 어일리죠 거기에 얘 또 만약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센게 물밖에 없었고요 제 인생에서는 또 만약 특성 급류때문에 그게 만약 특성이 급류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체역 3분의 1로 깎이면은 그거 진짜 어 물 짱 세진대요 센거 좀 썼네 제발 나한테 쓰지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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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게임 소리 지금 들어가요 마이크로 또 게임 소리 울려요 나한테 쓰지마라 안 돼 근육 키우면 안 돼 제발 근육만 키우지마 좀 울릴 것 같은데 왜 안 울리지 게이지는 지금 엄청 올려야 되는데 소아 이게 바로 노보청이야 알겠어 노보청의 위력을 알겠어 아니 얘 우승짜리라고 지금 우승의 위력을 우승 엄청 쎄 응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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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노보청이야 그게 아니라 아빠 내가 언제 아빠인데 거다이게스 사다이사 사 사 준거 잊었어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냐 얘도 그것 그것도 우승이었다고 왜냐 쓸모없는 생명은 생물이나 하네 생물 근데 진짜 쓸모없는 게 거다이게스 아니 여기 다이렉트에서 아니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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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옛날에 아까 보던 프로그램에 그게 있었어 뭐? 보청과 불러 그 보청이 노 보청이라는 거야? 아님 보청이라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보다 얘 근데 생각보다 쉬웠는데 안될셔빨 안될셔빨 어 얘 아 다행이다 얘 기아베띠 있었나 보다 맞네 삐삐는 기아베띠로 버텼어 맘에 다 왜냐면 아까 이거는 체역 진짜 안 남았을 때 하는 거야 절대 한방에 안 죽어 왜냐 그게 기아베띠니까 응 자기도 살았네 근데 비나마는 한방에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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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겠는데 어 어떡해 아 그쪽 때문에 지금 몇 명 기절했어? 4명 기절하면 끝이야 응 네 안될 어 또 걸어들었어 걱정마 그래도 나 할 수 있어 수리 노보청고야 노브르노 음 부르노보청 아 이럴때는 그런거 쓰면 안돼 원래 아 생명 아 생명 쓰지놈 엄마 너무 화가 나 저올때는 원래 생각 쓰면 안돼 표정마 너무 화가 났어 지금 아빠아빠때문에 안보여 역시 망해놨다 너 원래 한판하는 얼굴이냐 챔스 보는 아저씨 같냐 아 망했네 새벽에 어...나 안갔다 하나 어린이 서포터지 같네 저기요 트수번데기님 제발 금말해 시간이 얼마 없어 할 수 없지 다이빙이라도 다이빙 나는 숨을게 너희들끼리 잘해봐 두턴뒤에 공격하는... 한턴뒤에 공격하는거? 응 근데 또룩은 진짜 이런 이상한 짓이 진짜 이럴땐 쓸모없는것만 노... 노... 보... 청... 마냐에겐 맞지않았어 마냐로 공격했는데 맞지 응 이걸 이제 이상한거야? 스승과의 배틀님 10개월구독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체력 안깎기거든 맞아 노보청의 방어가 크게 떨어지고 특수공격도 크게 떨어지고 어...어떡해...어떡해...어떡해... 죽을랑 말랑 살았어 응 자 할수있을까요? 징 기력 대복 삐삐 공장 이때 마냐때요 이때 마냐에 공격 다이빙 공격 이겼다 아직 몰라 사이코키... 오 이겼어 얘가 있어가지고 사이코키네시스로 대박 터트렸다 얘 일단 잡자 얘 스탯 좋거든 잡고 나중에 풀어줘 잡아놔 몬스터블레 응 프레미엄을 넣어야지 노...보청 얜 진작스럽게 잡아야한다 네 진짜로 봐봐요 아빠말 틀렸죠 왜? 마냐말고 딴... 딴 애올라 버렸잖아 마냐말은 무조건 잡아요 원래 누구는 잡일 수 있어요 마냐로 소영아 아빠가 한마디 했대 아빠말은 무조건 맞아 근데 지금 틀렸는데 아니지 딴 걸로 했어도 잡았겠지 딴 걸로 했어도 잡았겠지 응 마냐로 해서 못 잡는다고는 안했잖아 그렇긴 하네 사탕 잔뜩어둬 사탕 잔뜩어둬 금골 포켓몬 금골이 뭔지 알아? 정답 근육... 근육... 근육뼈? 맞아 얘가 을라차 최종 진화용이죠 이름 이거 어때? 브루노 보청 브루노와 보청 그쪽으로 깜짝 스크를 transport 가끔 하나 더 넣어 그리고 여기 말고 딴 데 딴 데 가서 우속만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어? 쟤 뭐야 쟤 어 어 저 안에 좋은게 쟤 위 베어 베어스 아니야? 아니야 아이스베어만 하는거야 지금 어 어 안돼 안돼 죽을 뻔 죽을 뻔했다 쟤 이상은 포켓몬 나올 포켓몬 만날 뻔을 죽을 뻔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지와 레닉스 같다 어 골프장도 있어 여기 봐봐 골프도 쳐 여기 오른쪽 초록색 골프장이야 어디있지? 누가? 여기인가? 아빠의 벽돌 어떻게 들어가? 벽돌? 어 들어갔니 지금 뭔 말이야? 이거 아 이거 먹을려고? 인파이트 이거 진짜 좋아 그래? 안에서 싸운다는 기술이야 어 인파이트 거리 조절하면서 싸우면 되고 막 싸우고 들어가서 응? 아직 여기네 그래? 그래? 인파이트 쓰면 안되겠네 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하잖아 맞아 명동에서 데이트하면서 식사하는거에요 인파이트라고요 근데 쟤 안잡은거에요 앱솔도 안잡는다 이미 잡았으니까 쟤 이렇게 인파 인파이트 인파 안에서 잇을 한다고? 응 앱솔도 안잡는다 앱솔도 안잡는다 공룡친경기 공룡친경기 있잖아 잡어 아 벨리스다 펜약? 쟤도 펜약? 아싸 벨리스 쟤도 펜약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많아? 2개 남았다 먹을래? 입으로만 할 수 있어 또 줘? 아 아빠가 좀 잡아줘 그냥 이제 귀찮지 너 이제 집중 끝났지 얘 너 딱 30분하면 집중 끝나 이제 귀찮잖아 이제 귀찮잖아 고구마 씹구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는게 너무 스토리를 여기를 따라가야돼 이 잡기는 잘 볼거야? 응 저 뭐야? 스탤스 록 동굴에서야 하는거 있어 엄청 좋은거 마스터볼 쓰자 안됴 쓰지마 죽어도 쓰지마 그건 그래? 알았어 야 쓰지마 그럼 보기만 한건데 도버asan 한번만 써볼까? 튕길수도 있잖아 왜? 몬터링만 뒤에 하나밖에 없어 없어져 그냥 실패하면 porte Captain acı 거의 던질겨없네 피를 깎아야되는데 오케이 왜? 너 터무한 기회 하나 밖에 없어 없어져 그냥? 실패하면? 으악! 이거 하니까 제발 쓰지마! 아 던질게 없네? 피를 깎아야겠는데? 아빠 그냥 안 잡는게 낫겠어 이거 어때? 응 때리기 좋아 안 마.. 안 보고 쏴 사망 내가 이러려고 그거 쓰라고 한거야 할 일이 없었어 저거 뭐야 저거? 눈꼬마야 배가 덜 하는게 있는데? 아빠도 내가 잡아줬어 추벳 저거 주위에 뭐있다 황금색 기술 머신 응 근데 그거 못가져가 닌니님 3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못가? 왜 못가냐는줄 알아? 돌이 있어서 대구리가 3마리 있잖아 풍요의 왕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풍요의 왕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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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들어가 저기 들어가 물어봐 뭔가 단서가 있을거야 이 집에 들어가봐 몇개 많이 들어가봤어 나중에서 할께요 나중에 살께요 아으 깬초 먹어야지 으음 찐 그렇지 먹고싶어? 응 아, 해봐 내가 저거? 아.. 저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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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는 가져가. 여기. 봐봐. 저 앞에 보인다. 봐봐. 이렇게 문어봐.. 추장이야. 여기. 추장이야? 봐봐. 천장 아니야? 진정이네 대박이다 여기도 있다 당근씨는 필요없니? 주세요 맥스완석 8개 없어 이씨 장사꾼이었잖아 응 아필이면 이 좋은 프리즈 마을에 내 저런 이상한 장사꾼이 잠깐만 근데 잠깐만 장사..잠깐만 당근씨? 잠깐만 그 설마 그 응 잠깐만 그 회사 당근이나 그 검은 당근? 여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물어봐 풍성하여 가만 다 멈추 다 멈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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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물로 훔치니까 이게 뭐야? 메주야? 어필이 조금로 훔치ных 마라 아무으 아필이 나오지 뭐 그리 그리 해봐주세요 이거 난 주라고 하는게 내 게임의 얘야 토미의 서포같다 무꽃만가? 응 잠깐만 뭔지 알겠어 나 저거 왕관이야 분명히 저건 로즈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 로즈 형인가 동생이었어 형은 안 끼우려고 딱 끼워야죠 뭐야 이거 진짜 커? 저거 뭐냐면은 저게 버드렉스야 버드렉스? 응 버드렉스님 봐봐 똑같잖아 똑같아 저 뭔데 어금니 박사? 흑 흑 흑 흑 흑 이게 처음 보고 웃음 참는 사람 있어요? 흑 흑 흑 어떻게 이렇게 스키즈 잘 만들었네 감정의 변화를 일으켰네 아 또 귀여워 귀엽게 생겼어 살짝 피를 깎아갈까? 말까? 세게 해도 돼 어차피 못잡아 잠시 후 마음에 눈들어 별로 효과 약한데도 이 정도 달아 치유의 파동 고마워 어? 나를 회복시켜줬어 땡큐 대디마치 마스터볼 던져 다시 한번 써도 될게요 안마입니다 무안마요 안마좀 해드릴게요 치유 파동 자기는 안치려고 남을 치료해줘 응 때릴거야? 이래도 때릴거야? 그 다음에 잡을거야 잡을까? 해 볼 아 볼을 못땅는데 아 나중에 그 말이랑 같이 있는 모습으로 해야돼 착한 녀석이었어 안돼 어 나쁜 녀석 얘도 울받았어 응 근데 별로 데미지는 안받아 그리고 또 치료해주고 때리고 치료해주고 때리고 치료해주고 때리고 치료해주고 완전 병주력 쓰러졌어 응 먹어도 되겠어 응 먹어도 되겠어 입을 빌려서 뭔가 한다는데 응 감히 입을 빌려서 말한대 뭔가 봐봐 맞지 응 어떻게 알았어 그 거기에 뭔가 나와 미안하지만 잠시 빌리도록 하겠다 이 상황을 이해하더니 비범한 자로군 나는 버드렉스 나 맞지 풍요의 왕이라고 불리는 자다 맞지 응 버드렉스 맞네 더 나아이 할 것 없이 감사할 더 나아이 할 더 나아이 할 나에게 바치던 곡물도 어 내 에마도 달아나고 조각상을 끼워줘서 마음의 힘을 되찾았고 나를 잊어버린게 아닌지 동화 속 생물 취급당하거나 해서 부탁하겠네 마을에서 풍요의 왕을 모으래 어우 더워 물 좀 마셔 이상한들은 절대 묻어보지 않게 하트에서 장난을 치면 말이야 아하하하 덥단 말이지 아우 아무도 안 기억하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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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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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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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딨는지 모르겠어 그 천장이 어딨는지 여기다가.. 천장을 찾는거야 아 천장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그니까 천장 그냥 사람을 찾으면 되지 사람이 없잖아 근데 지금 하나도 아 저기 있겠다 저 나무 좀 해 그냥 돌아다니게 안돼에에에에에에에 아니 이제 나 줘어엉 씁 줘어 아빠아 아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이제 지 맘대로네 저기야 분명 저기있다 저기 나무? 응 가다보면 어쨌든 길이 있겠지 어어? 송..승차리콘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전거 업그레이드해서 가야겠다 적당한 윙워킹씨 너 이미 있어 이렇게 하면 포켓몬을 최대한 잡지 않고 느리게 갈 수 있지 흐흫 여기 올라 갈 수 있다 탁 다 올라갈 수 있는데 뭔게 있으려나? 일단 난 저거..저거 놔 나 조사하러 가야겠다 점점 짖어지는 것도 있어 위에 막 기둥이 막 짖어져 엔씨 단단지잖아 쓸모없는 잠 여기야 가고싶어 뭐지? 단단지는 쓸 모자는 하나 파이어야 저건 파이어야 썬더야 오 막 싸워 누굴 도와주는건가 어! 프리저 애들 다 변했어 가라르야 가라르 폼야 어 우리를 봤어 움본이 확실이 났네 아 그리고 각자 지역으로 가 근데 난 프리저가 썬더는 이제 날 수가 없나봐 응 썬더는 그냥 그게 돼버렸네 응 치킨이 됐네 응 진짜 맛있겠다 썬더치킨 아니 썬더를 막 잘라서 이상한 새 포켓몬이 나타났데 목격 광옥에 모여드는 전설의 새 제발 갑옷섬 왕관설원 와일드웰 이렇게 각자 다 퍼져있어 썬더는 썬더는 와일드웰이요? 그러면은 파이어가 갑옷섬에 있고 브리저가 일단 왕관설에 있던거지 그래도 오기는 잘했네 어? 싫어 쟤 잡기 싫어 레잔님이다 뭐가 레자야? 쟤 레잔 레잔 몰라? 쟤 그냥 치라우사우루스처럼 생긴 포켓몬이 있군요 묵히 가면 포켓몬을 최대한 잡지 않고 갈 수 있지 아 규트리가 여기에서 여겼나? 뼈레잔 아니 살레잔이다 오 멋있는데 레잔 뼈레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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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깜만 하마터로 만나 뼈레임리 뼈레임리 야 다 막 아는척하는데 나는 모릅니다 하면서 막 가고있는 이소영 뼈레임리 뼈레임리 여기 최근에 왔어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어 여기로 가야되는데 잠깐만 어저께 가냐면 여기도 먼저 이동을 하면 돼 봐봐 여긴 없대? 제발 나 좀 아는 척 하지마 아 도예진이 나가 어 왼쪽에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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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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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시점 못돌리네? 이걸로 못돌려? 응 못돌리네 돌릴 수 있어요? 오른쪽 레버를 했는데 어찌 됐다 이리로 가자 이쪽에 있었다고요? 이로가 없는데? 어딨다고요? 여러분? 없는데요? 하늘에 있대 아니 어떻게 천장에 하늘에 있어 그거 고정관념이야 아까 갔대 여깄잖아 아 저기있네 고마웅 이 밭도 이제 가망이 없구만 왕관설란의 땅은 이제 끝난건가 아 그녀의 땅 에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삶의 기쁨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내 일은 끝났다 에마에aja 브리즈말 투장이 집에 이야기를 들으러 가자 궁nal개 택 궁nal개 택 궁nal개... 잠시... 궁중 날개 택시 보고좀 해야겠다 공혁주는 날마다 택시를 탄다 공날택 공정 은하 공원 은하 stabil 공원 아 뭔지는 아는데 언덕이가 어디였더라? 아 여기 맞네 언덕.. 언덕이 어디냐면 촌장집이 있는 곳이야 응 그렇지 알았어 내가 찾았어 찾았다 얘는 찾았다 차분하게 찾으면 돼 찾았다 여기 있지? 그치 촌장집을 찾아 그래 그럼 여기가 언덕이잖아 언덕이지? 그럼 촌장집이야 여기가 안 얻어요 걱정마세요 저 아니요 저 신 아니에요 아 설정에서 한 손 조작 모드를 풀으래 그러면 할 수 있대 소영아 이거 눌러봐 B 눌러봐 그럼 이제 시점 바꿀 수 있대 B 눌러봐 B B 안돼? 저거 pen pour c b 저거 5% 나 간편 모드로 오프로 psych 아니 왜 escape 알았어 괜찮으시지 그럼 내가 더 불리하다고! 내가 유리한 걸로 할 거라구 자 볼게 봐봐요 그럼 시장이 바뀌잖아 아 고마워 되지? 응 됐어 어디서 책상이 책장이 어딨어 됐다 책이다 소영아 포켓몬 재밌니? 응 둘 다 이거 도약이야 포켓몬 재밌니? 이거 도약이야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쉬겨라 뱅 흐음 ... 좀 이상하게 응 진짜 Yarovaki 하마 come she's gifted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왜왔 arriba 놀러와서 시무룩해져서 다시왔어 이건 또 뭐야 오우 좋네 오우 감사합니다 기념품 아이디어를 찍고 있네 기념품 어 또있어 레버쿠젤 버드렉스님 어디가신 인공이다 어딨어 버드렉스님이래 가목 가목 크라우 뭐라는 뜻이야 가목 가목 크라우 가목 크라우 너 일로 와 가목 가목 크라우 가목 크라우 그게 당근이었군 아 바꿔야돼 그래서 당근씨를 이거를 미리 알고 정보를 입수해서 비싸게 파는 거였구만 당근씨를 알 수 없지 근데 그 광석을 어떻게 하는데 광석 광석 돌아다니면서 얻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알겠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겠다 일단 말을 걸어봐 공짜로 줄 수도 있잖아 어딘지 알아 나 어떻게 가야하는지 나 알아 여기가 아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그래서 어떻게 함 넣어보냐면 응 누군가 가지고 있어 맥스왕이 형 팔아요? 안파나요? 돌아다니면서 막 주웠던 거 같은데? 동굴 같은데서 응 이거 맞네 스위쿤이랑 싸웠던데로 가래 맞아요 거기 맞아요 알아요 내가 많은데가 그 거기지 스위쿤이 뭐죠? 경주김씨 17대 손님이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다 잔만복 피해 눈이 멍이도 피해 오 뭐야 여기 잠깐만 너한테 뭐 물어봐도 되나? 아니 똑같이 쌍둥이다 혼자서 안해 들어가지 마라 나한테 말 걸고 들어가 아니 두려워마기 싫어 스위쿤이 뭔데? 스위쿤이 뭔데? 스위쿤 오오 거다이매치때는 두랄루돈 안해 있는 줄 몰랐어 사실 굴 안쪽에 강철 타입 그럼 지나치나? 어디로 갈래? 코스트? 응 난 코스트가 좋아 그리고 저기 옆쪽에 내가 이미 있는 거였어 그게 미라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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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걸 왜 알겠다 그 다행이야 아니 그냥 다행이야 죽어라 큰일 하나 먹을래? 이 녀석은? 안 먹어? 응 에라이 소라 과자 하나 먹어야겠다 미라몽 미라몽 되게 약하다 그지? 응 어떡해 죽을 뻔했다 효과가 굉장했다 같은편에 방어가 떨어졌다 미라몽에게 다이그레스 다이그레스 투투투 쭈욱 쪼옥 쪼옥 급소에 맞았네 급소에 맞았다 곱불이의 드릴라이너 이어지는 곱불이의 드릴라이너 이어지는 곱불이의 드릴라이너와 두화의 공격으로 무대상의 당해 에 쟤도블루이네 마무리 잡을거야? 응 지구 다이그레스 영원한 감옥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였습니다 미라몽 영원한 감옥에 갓 친 미라몽 에이 그냥 이제로 할게 낫겠네 밀어몽으로 바꿀까? 응 주어는 어디로 갈래? 역시 드래곤? 둘다 역상성이야 응 난 이걸로 안해 왜냐면 그게 얘한테 유리해 런지 조용히 소원 치니고 low 나 하나 줘? 다 별로네? 다 별로네? 응 그러니까 일단 솔라 등록 기다려볼게요 드릴 라이너 벌레의 야단법석 중력 중력이 강해졌어 궁중에 있을 수 없게 됐어 다이할로우 뭐지? 개 유리에이 사망 아빠는 커피를 가져오겠다 넌 세니까 특별히 프리미어볼로 던져주겠다 넌 특별히 세니까 프리미어볼로 던져주겠다 드레 런치 투옥! 프리미어볼의 투옥 되었습니다. 드레 런치 먹방 dites 출발 다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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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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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없고 여기 없고 돌려 아래 있는 거 시가가 바뀌어 시가가 바뀌어 시가가 바뀌어 시가가 바뀌어 음 저깄다 이입 장균씨 찾아왔어요? 이제 찾았다 이런 거는 이럴때 타면 안돼요 귀엽게 생겼어 귀엽게 생겼어 어? 쟤 가봤잖아 응 유적 참고로 그냥 준전설입니다 그 사자는 쏠가래요? 응 아까 그 사자라고 하셔서 오 쏠가래요 이상한 노래 부르지 마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잡게서 타는 거 아니야 이쁜신 슥 아무도 아 맞다 여긴 마흔이니까 안되겠다 서성이다 울었지 진짜 이상한 할머니 할머니는 다 이상해 응 우리 할머니 빼고 아니 이가 다 상했어 치료받아가지고 아 맞다 그 말이었어 응 근데 아빠도 이 상하지 않았어? 너도 상했잖아 아니 난 이 안상해 너 좀 상했어 너 이 근데 아빠는 금까지 그래 지켜보겠어 너 내 나이 될 때까지 지켜보겠어 금이 하나도 없나 그니까 여기도 가가지고 하나는 설중계곡이고 하나는 예쁘던데 한건 말고 솔직히 이소영 이상한건 맞고요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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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씨를 뿌려라 어디야? 여기야? 어 도망가자 동중형 동중형이다 동퇴사 동퇴사 깨아 통이다 어머 이건 도망가야해 살았다 어 저 안에 손에 닿을만한 거리에 집을 수 없는 감질나는 마음 어 어떻게 가지 저기 어 여싱리스 아 여싱리스 난 헤이야오 하면서 저 싱싱싱하는 리스 크리스마스 리스가 싫어 가 여싱리스 가 여싱리스 야 지대교 공룡 진짜 많다 지났어 아까 거기였는데 아무도 모르겠어 성이가 지났어 울었지 지났어 흠 흠 흠 흠 흠 흠 아까 저기 벽있는데 흠 흠 흠 저 안으로 들어가야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동딱꾼을 피해서 동딱꾼을 피해서 동딱꾼을 피해서 동탁꾼이야 동탁꾼이야 피해서 씨를 뿌려야돼 여기다 어딨지 근데 여긴 묘지가 아닌데 봐봐 흠 아래로 더 내려가자 그냥 묘지가 없었거든 내가 수상하다 했어 아빠가 좀 조작해줘 나 어딘지 모르겠어 남쪽으로만 가면 되는 것 같아 아 포켓몬은 잡지마 씽씽씽을 하뇨 이거 어떻게 타? 이건가? 응 여어어어 쌩, 미이스디 이인. 아악! 티빌 꿀맛이야 그리고 내려가 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 맞아? 저기 맞아! 잠깐만.. 이렇게 가면 돼 맞네 저기 있다 어때 내 스킬? 니 스킬? 대단해 니 스킬 밭이 어딨지?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 저기 있구나 저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야지 잠깐만 딴 거 모아라 트리플트 뭔가 있어 에올 Terry 어디 가 있니? 나 여기 가 있구 이어 씬 민 검은 닭 будете 예쁘죠 고스트 타입의asure 둘 중에 하나만 씌으면 돼 여기 apert 여기에 그كم 같 Week 난 소드시 alot 난 무조건 고스트다 또 하나는 뭐야? 저.. 설은 나도 하면? 얼음 얼음이야? 고스트가 좋아? 응 고스트 얼음보단 역시 고스트지 시원하게 흙을 다루는구만 저거는 내 힘을 보여주겠네 오모이 카우무모이 카무 카무이 아 그게 그 왕관 춤인가 봐 이게? 그 왕관 춤 응 오 어둠당근 자라났어 단 하나 자랐어 힘이 약해져가지고 당근은 제발 사서 드세요 야 거의 인삼같이 생겼다 응 어 왔다 먹으려고 왔어 응 레이스포스 벌로 레이스포스 오 오 멋있다 레이스포스 아 크로스 바오 맞지? 응 레이스포스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거야 크로스 크 카우 오 카우 백 ... 백 프리즈 마을이 위험하네 서둘러 가세 백 카우 흫 쟤가 제일危험해 보이는데 응 그리고 석 최 사라 하 손 펞 뱅 언제나 공략탱만 씁니다 괜찮아요? 인간이 형 부탁하네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지금 나보고 싸워서 아 여기는 젊은이는 남아있지가 않아 아 저 녀석을 막을 사람이 없다고 브루브로스 브루브로스 누군가 바크로스 이 녀석아 레이스 포 바크로스 쓰러트리면 돼 75야 꽤 높아 하드로 하드펌으로? 네 와 와 무사미 램프님 호감상에 나왔습니다 뭐야 아 아깝다 쉽잖아 난동 부리 뭐야 쉽네 너무 쉽잖아 음 이상하다 진짜 응 바크로스 그 나중에 제가 타고있는 모습을 그냥 잡으면 후스 브루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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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로스 안 돼 안 돼 가뭄크랍 뭐 브루 바크로스 바크로스 아빠가 봤을 때는 말 언어 중에 젠장 뭐 이런거 같아 다치지는 않았어 어 여기 뭐 들어있어 여기 뭐 들어있어 검은 갈기 블랙 메인 그거랑 또 어떤걸로 만들 수 있다네 아 어 웃었어 응 좋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했어 조크로스 어딨어 어디갔어 저기지 유대의 곱비만 있었어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었을텐데 에마의 갈기와 내가 피워내는 빛나는 꽃과 결합시켜서 만드는 거라고 나.. 나를 향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오랜 소활동안 그들을 그들과 멀어졌어 빛나는 꽃을 피워보겠네 피워낸다 피워낸다 빛나는 꽃을 피워낸다 바크로스 하아 씨 청주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쳤어 유대 고삐를 만들어주게 부탁하겄네 가방이 진전이냐? 부탁받겠네 부탁 아 좋아 아... 아... 감사합니다 후... 부끄러워 puttack 한번 저기 가봐야겠다 한번 저기 가봐야겠다 여기 있어 치장? 치장 있나? 고추장 말고 딴 치장 있어요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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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있습니다 그럴리가 유대 고삐를 만드는거 한번 해보겠네 받았다 치고 오우 음 실패했네 괜히 고추장 도시 패배 등이 정상 눈 떠줬네 하나? 눈 고쳐졌어 왜? 누구? 네 아저씨 한쪽만 감고 있자 네가 만들 줄 알아? 만드었어? 아저씨 대단한 사람이야 응 자 그걸로 그 누구야 아까 걔 걔 다시 길들여 아하하하 또 서셨나 오케 저기 위에 있대 아빠 아빠가 좀 올라가서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힘들어? 응 손 아파 힘들면 하지마 게임 근데 아빠가 제발 보고는 쉽단 말이야 안하면 되지 스터리가 궁금해? 응 전설 포켓몬 얻고 싶어서? 억지로 하는거지 나 전설 포켓몬 얻고 싶어서? 아니 재밌기도 한데 그냥 손 아파서 왕관 신전으로 가서 버드렉스와 합류한다 왕관 신전은 근데 짱 멀거든 봐봐 지금 봐봐 다 짱 멀어요 여기 끝이야 여기야 봐봐 여기까지 날아가 아니 거기까지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로 나오지 않나? 안되나? 응 아니 그냥 설중계를 해놔 잠깐만 줘봐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거야 응 이게 프리즈 이게 프리즈 아니야? 왜 안되지? 아까 있었는데 최대로 했어 이거 그러네 분명히 소리는 들렸는데 봤어 처음엔 그냥 연출인가봐 응 잘생긴 미나먼은 믿고 fires 안되나 억 어쿠 안돼 안돼 메타브 이 그래 네 뭐 이 이 앱쏘이 잘생긴 넌 잘생긴거만 좋아해? 잘생긴거나 예쁜거 잘생긴거나 예쁜거만 좋아해? 응 못생겼는데 세면 응 그런거 안좋아요 안좋아요? 응 응 왜? 어떻게 눈이 와라 눈 예쁘네? 예쁘니까 좋아하겠네 얜 좋아하긴하는데 아까 리피아처럼 너무 세디스만 맛보기싫어 너무 쎄? 눈이 와라? 요거는 이쁘 네 예쁘죠 얘 조절을 했어 덩어리 뭐야? 덩어리 뭐야 저거 덩어리 가라르폼 그거야 안보여 앞이 샀다 알비달마 불비달마요 아 불비달마인데 가라르폼이라? 응 사람들이 얼비달마라고 하려고 하거든 응 얼음 불비달마는 안돼 오 죽을 뻔했어 진짜 아빠 아빠 해볼게 좀 쉬고 있어 봐 응 교대 다음에도 한번 그거 트럭 운전하듯이 교대 아빠 내가 푸켓몬은 절대로 잡지마 알겠어? 응? 푸켓몬은 절대로 잡지마 푸켓몬은 절대로 잡지마? 응 프리저 나와더? 아니 프리저는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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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잡지 아 잡지 아궁이 잡지마 왜? 귀엽긴 한데 아빠 귀엽긴 한데 스토리에만 집중해야지 요씨 아니야? 요씨? 요씨 알아? 요씨는 있어? 응? 요씨 아 잡지마 공만 공만 모르는 척해 느낌표가 떠도 요씨는 우와 멋있다 크림한 아 잡지마 아이템 먹으려고 고마워 수영 왔어 고망추어 수영아 너 잔소리 고기 먹었어? 왜 잔소리야? 안 먹었어 잔소리쟁이 잔소리 미역국을 먹었어 잔소리쟁이 됐는데? 아빠 잔소리 미역국을 먹었지 잔소리 미역국을 먹었어? 잔소리 미역국을 먹었어? 그래서 그래? 잔소리 고기는 안 먹었고 미역국을 먹었어 아빠가 몸에 어 도움이 되는 말 하나 해줄게 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골뱃 작지마 아 좀 두 백이었어? 응 두 백 작지마 아빠 절대 안잡아 잡으라고도 안잡아 왜냐 친구저 빼고는 작지마 여기 어디야 아 아직 등등 여기 중앙으로 와버렸네 내가? 사이드로 가야되는데? 우와 이거 봐 아 이거 맞나? 아니 맞을걸? 보만다였어 아까 마그마 부스 뭔지 알아 나 마그마그 저래 모 마 마 마 마 마 부스 아빠 아까 뭔가 있었어 응 어? 다시 이리로 왔어 아로 나왔는데 왜 빠져나왔지 이리로? 아빠 응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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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지 에이씨 쓸모없는거잖아 사이드체 쓸모없는게 쓸모신네 소영아 쓸모있어 자리만 바꾸는거잖아 쓸모없게 쓸모 이씨 여 옆에도 뭔가 있어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음.. 왜 좋아? 재밌잖아.. 못 지나가는거.. 그게 왜 재밌어? 마음 모은대로 흘러간다면 재미없잖아? 아빠.. 만화처럼 그런 소리 하지 미안.. 아 여기네.. 응 바로 약타라고요 또 이거 잡고 갈래? 아니 잡지마 이미 있어 아니 뭐.. 아니 안돼.. 에너지라도 그럼 에너지라도 빨리 전설을 만들고 싶어? 에이 나 이미 있는거네.. 5성짜리도 내가 이미 있어 다가볼게 네.. 못쓰는 호들이 잔뜩 있네 근데 걘 진화시킨다니까 앉아 앉아라 아빠 고마워 엄청 빨리 였지 응 앞으로.. 아빠한테.. 아빠.. 아빠.. 응? 앞으로 아빠한테 백옛나라에서 백옛나라.. 워.. 하루에.. 에.. 십필로씩 줄게 알았어.. 임.. 십만원정도 든다는 뜻이야 하루에.. 통화단이야 백옛나라.. 통화단이야.. 페리카같은거야 나의 거처였지 유대의 고삐 가져와 주었군 참으로 그리웠또다 레이스포스는 자존심이 강한 녀석이거든 하지만 유대의 고삐를 보여주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할걸세 어린 인간이여 에마를 불러내게나 검은 당근을 놔서 불러내면 돼 두겠습니까? 예지 옛날 어드벤처같은데 저기다가 뭘 넣을겁니까 쭈룩 골라야돼 진짜 야생당근같다 빨라 비트러져가지고 그게 좀 이상하죠? 보라색인데 검은 당근인데 보라 당근이라고 하면 안되나? 그렇게 하면 안된대 아니요 이상한거 넣어도 딴거 안나와요 운다 왔어 응 레이스포스 레이스 버크로스 허겁죠 힘들게 맞는것들 다 쟤네가 먹고있어 이때다 뒤에 몰랐다 훙쾡 훙쾡 이 녀석 안된다 이 녀석 이리야 합체한다 저거 합체한거야 쟤는 합체 콤보인 합체했다 이것이 왕의 품격 적톰 아니에요? 콤보인 콤보인 멋있는데 멋있어? 아니 근데 디자인 잘한거 같애 응 진짜 잘했어 뭐..뭐야 이건 왕머리에 뭔가 타고 있잖아 크라우 무카이 무카이 람바 운바 가무 가문리 가무르무 가문바 전세계임도 되찾게 되었다네 에마들코 고독에 빠져있는 나를 자네가 날 구해주었어 그댈 인정하고 아 지원해주겠네 오오 착한데 얘를 잡으면 돼 이제 포켓으로 도대체 폴로 응 나에게 마스터볼이 있다 가문바 그라운바 가문바 그라운바 가무르무르 아니 고맙다고 하는데 얘를 잡어? 엉덩이 스키볼 아니에요 아 너무하네 마스터볼이요? 암스타도 아니고 무슨 가문바 가물르 혼연일체 긴장감 정신커멘트 두개 쓰겠네 쟤는 잠깐만 어떻게 할거야 80레벨이야 무려 에스포 버드렉스 에스포 고스트야 어떻게 하냐면 전에 피오니가 마스터볼 하나 듣거든요 그거를 잡으면 돼요 그냥 얘가 어차피 그게 3이라서 마스터볼 쓸거야? 응 마스터볼 어차피 얘 쓰라고 주는거야 마스터볼 저 마 저 마 마 스터볼 마 스터볼 마 스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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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민이 형 그거다 비상 깜빡이 근육이다 스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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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카 육카 율리오스 카리사라는 뜻인데 율리오스 카리.. 카르라이스? 아니 율리오스 카리사를 율리오스 카엘.. 카이사를 라는 뜻이야? 응 그럼 육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왜 요리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런.. 그런 뜻이 있어? 그게 좋은 이름이야? 율리우스 가이.. 가이우스 카이사르 율가카라고 해야되는거 아냐? 아.. 왜? 아.. 프리저를.. 프리저를 잡고싶어? 응 프리저는 새는 새장에 가둬놓으면은 제대로 감상할 수 없어 밖에 풀어주고 노래하는걸 듣는게 제대로 감상하는거 아빠.. 더이상은 이 세상은 이 노래가 아니야 예쁜 곳을 걷고싶다 꺾지마세요 멀리서 알아보는게 더 예쁘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아니야 길가에 예쁘게 꽃들이 피었네 이 노래 아니야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잘하고있어 아니라면서 어렸을때 선생님이 맨날 했거든 예쁜 곳을 걷고싶다 꺾지마세요 멀리서 바라보는데 바로 국날테 응 날짤없죠? 이거 이제 잘했어 뭐야 이 왕머리는 뭐야 이 왕머리는 조사 완료 멀리서 재료 실수 거인 새 두개 치고싶다 치고싶다 이거 이거 레즈야? 레나가? 응 그 거인들이 다 레즈 빨라가 아빠 이제 전설은 아빠가 좀 잡아 줬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보디레스 잡았잖아 개만으로 다른 전설 잔뜩 있다고 그건 다음에 해야지 오늘 안을 어떻게 다해? 잠깐만 오! 저깄다 튀어나왔어 심지어 너무 커서 그래 6칸 봐봐 능력치 봐봐 아스트랄빛 기가드레인 고소기동 사이코 키네시스 얘를 좀 어디에 넣고 싶은데 눌러봐 뭐라고? 특성 한번 보자 구경 뭐야 응 특수공격이 3배 깎아야돼 버드렉스의 긴장감과 레이스포스의 흙에 오름 두가지 특성을 겸비한다 사실상 두개야 능력치가 특성이 잘했어 특수공격하고 스피드가 엄청 빠르네 잘했어 특수공격하고 스피드가 엄청 빠르네 특수공격 아빠 얘 뭐 얘를 좀 넣어야 할텐데 네네 아 아빠 얘 좀 어디 넣을까 얘? 누굴 뺄까? 보스테너 아 여기다 줄거야? 응 걔 빼야지 잡아봐 물 불꽃 에스퍼 페어리 얼음 불 추독 술이 너무 많다 우선 무지 빼 달 하나 무지 빼 무지 빼? 무지 너는 빼진 운명이다 아빠 육하를 뺀 앞에다 어때? 안돼 마냐를 뺀 앞에? 두 번째? 응 아빠 잠깐만 얘도 옮겨 풀로 응 아빠 잠깐만 내가 좀 정리 좀 할게 오랜만에 자 여기 지금 박스 16에 잘되겠어 봐봐 이미 남아 놓을 수 있어 시카리 호우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아빠 엄청 많지? 응 정리 좀 해서 아빠가 아빠가 한다 응 노말 응 노말은 못하잖아 있어 노말도 따로? 응 노말박스도 있어 노노노노말 여기 있네 응 벌레도 맞아 아빠 근데 이만이면 그냥 저기에 다 저건 그냥 벌레도 하고 응 딴건 딴거 이거는 하고 따로 만들어? 그냥 따로 만들까? 다? 그래? 박스가 엄청 많은데 솔직히 많이 드러나서? 봐봐 옛날엔 부족했는데 그치? 응 이거 어쩌다 이렇게 드러났을까? 박스 16 아니요 페미 응 롬 호다 롬 마리아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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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모쇼 윤희 윤희 다구니 얜 이래 안 붙였어 실수로 얜 이래 어차피 못 붙였어 그거야? 다이맥스 굴에서 아 그래? 얻은거다 그럼 여기 노말로 해? 노말박스? 뭘로 해? 전기박스? 장기박스? 노박 노박 노박으로 만들어 노박스 아빠 응 있지 여러분한테 우리 우리 포켓몬놀이 하는거 보여주고 싶어 포켓몬놀이 하는거 보여주고 싶어? 이제 가야되는데 네? 왜 가야되냐고? 응 설명해야돼? 응 내 맴 내 맴이야 내 맴이 뭐야? 내 맴 내 맴? 내 맴? 응 아빠 맴이란 뜻이지 네 잠깐만 아빠 응 안가면 아빠 아! 아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이거 실수입니다 이거 실수에요 진짜 실수에요 응 아빠 괜찮아? 이 다리를 이렇게 있는게 아빠 사망 아하하하하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이거에서 진짜리 거짓인지 진심으로 거짓인지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자 자 이제 이제 우리 마지막 기술다 아 아 이렇게 한거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살아있는 barn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잠깐만 이브이는 뭐 할게 있어 왜냐면은 이리주는 갈대가 있어 이리두요 얘 꽤 좋은 애들 왜냐면은 얘는 노말이잖아 어떻게 하냐면 노말인데 여기 다 놨어 그거 따르기 에레디에요 왜냐면 얘는 우선 여기에서 막김이집에 널 좀 맡기러 에이 나간 다음에 막김이집으로 그게 아니라요 이 개를 엄청나게 많이 복제를 시켜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더 하고싶다고 게임 더 하고싶다는 뜻 그게 아니라 아빠 응 그게 아니라 맞다고 응 그럼 아빠 어떻게 가 아빠 아빠 아 더 하자고 응 알았어 1분 더 해 아니 잠깐만 쭉쭉쭉 시간 도전 좀 난 아빠 몇 분 하자고 알았어 우선 이브이랑 똑같은 육상그룹이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선 얘만 맡긴 다음에 돈낭비 한 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 우선 이브이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좀 확인해 소영아 너 왜 힐끔 도래야? 왜 힐끔 도래 했어? 다행히 암컷이네 아빠 우선 이브이랑 같은 육상그룹인 피카츄를 골라줘서 우리 류 피카츄는 여기 아직 정리가 안 된 곳에 있답니다 어 피나는 여자였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모르신다고요? 수영아 안 빠는지 여기서 본다 수영아 안 빠는지 여기서 본다 아 거기에서 볼 거야? 아 얘겠다 전 같네 같은 육상그룹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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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몬이다 이렇게 해서 마구마구 피켓몬들을 복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리면 돼요 안정 또 뭘 할 거냐면요 공랄텍으로 너클 시티에 간 다음에 머리를 좀 하러 가요 여기서 여기가 이라집니다 안 자요 아빠 신혼 뜨고 있어 돈은 짱 많으니까 돈은 짱 작가면 돈은 줄 까먹어야지 돈은 짱 작가면 돈은 짱으로 하루하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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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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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어디야? 아빠? 이리 와봐 응? 응? 우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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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이지JW님 175비트 감사합니다 언어난이머스지어로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펩시가 피 속에 흐르는 공룡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이에지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오오렌치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레드빛나떼님 감사합니다 시카리호오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에이 뭐야 쏘영이가 리액션해주신 줄 알고 좋아서 후다닥 충전했는데 에이 뭐야 독박스 다 나눴어? 안 어딨어 뭐 이 정도는 많은거지 잔뜩 푸냄 잔뜩 푸냄 diret 도똑하지 나 바울 보일 없는데 고맙습니다 아 크에르 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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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보원 응 르르리님 호환 감사합니다 안 보인다고 하죠 마루거북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노말이라고 써있어 노말박스인데 노말박스로 바꿔 잠깐만 아 얘 보낼거에요 그냥 노말을 노말박스라고 바꿔야돼 할수없게 바위를 치워주사 이제 포켓몬도 좀 다시 보내하고 좀 닮았네 요리를 도와주사 열차를 조립합니다 김카드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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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집사님 farms 집사2장 넌 아주 오래 있어 넌 아주 오래 있어 다녀와 백 보기 티타 타이탄 보보 구미 주인공 아빠 있지 에스포랑 비영이 비영이랑 페어다 타입의 내성이 있는 타입이 모모 있어 비행에 내성 있는 거? 전기 바위 바위도 있지 바위, 전기 에스퍼에 있는 거 원래 에스퍼 비행 폐허리 매워 30마리나 구해야 된다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 안 하는 거야 아빠, 그중에서 바위 맞지? 바위가 근데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선 전기 있는 애는 다 보내야겠네 응, 맞아 오, 얘는 짱 좋네 또 아빠, 벌레도 맞지? 응 또 뭐 있어? 아빠, 폐허리한테 좋은 게 뭐야? 폐허리한테 좋은 거? 응 몰라? 폐허리한테 좋은 게 뭐였더라? 강철이었나? 아, 독, 독 응 kay, 얼만 독백 replies 좋아 볼게 또? 아니네 뚝 뚝 뚝 뚜두둡 뚜 도도 sp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강철도 있대 강철 감, encountered 감사합니다 지금이야 세운 Push 도도도도도도도도.. 강철도 있대 강철? 감사합니다 지금이야 생명나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얘는 강철 아닌데 왜.. 자허토르테 얘는 왜 페어링인데 여기있지? 얘? 얘 강철도 있을걸? 없는데? 아 그거 줘야돼 아이템을 아이템이 갖고있어 어? 왜 안됐지? 또 뭐뭐있어? 됐어 이제 그만 보내 아 전함이라서 전투에 나가야지 강철이던데 멍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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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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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제 가자고? 응 딴거 하자 잠깐만 여기만 다 보내고 너무 많이 남았어 하나만 해 이 네개중에 하나만 해 골라 이건 이미 없고 이건 이미 없고 이거는 이것도 다 없고 강철은 다 보냈으니까 이거다 틸레스크린 또 어디에 에스포 없나? 아빠가 꼭 이상한 얼굴이 좀 그만해 일정한 얼굴이 좀 그만해 너가 잘 안해 그냥 안해 좀 더 많이 남아 되면 더 많이 남아 그냥 안해 그냥 안해 그냥 안해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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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잘한다 잘한다 고영배님 20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딴 게임 안하고 아빠 이제 딴 게임하자고 저 고영배님 누군줄 알아? 수영아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나오는 영 음 0.0.0.0.0.1% 확률로 등장하는 자 자 자가 왜거야 배인데 고영배인데 고영자가 아니고 밴 밴 밴이 아니고 배 알았어 배 배 튀어나오지 않는 아주 고마운 사람 응 나죠 맞아 가수 가수 분이셔 노래 엄청 잘하시는 분이예요 나처럼 응? 나처럼 너처럼? 응 어 감사합니다 2000비트 감사합니다 아빠 이제 이거 말고 딴 게임만 하고 맞습니다 뭐하고 싶은데 오늘 음 이제 레츠고 피카츄 마저 할까? 왜 그렇게 싸운 분위기도 갑분싸다 갑분싸다 왜? 포켓몬 아니세요? 간식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포켓몬 포켓몬 어? 잠깐만 어? 소영아 잠깐만 나와봐 아 아름답게 포켓몬 하세 랄랄랄랄랄라 아름답게 포켓몬 하세 이쁘게 포켓몬 으악 포켓몬 할거야? 응 레츠고 피카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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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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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피카츄 닉네임이 없다님 5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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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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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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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포켓몬 빼고? 포켓몬 빼고? 아니 저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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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댄? 응 저댄하고 싶어? 응 아니면 동수? 으악 으악 아니면 동수? 으악 아니 으악 저된 하고 싶어? 저된 아니면 동숲 저된 안 된대 왜? 노래 저작권 있대 cgmd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빠 그래 그럼 동숲은? 동숲대 그러면 동숲 하자 알았어 난 처음 하지 마 사실 이목구로나 하면 크로마누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빠 앞에 섬에서는 뭐나? 근데? 아빠 섬에서는 어떤 과일이나? 아빠 섬에 다 있어 복숭아도 있고 다 있어 그럼 사과는? 다 있어 멜론은? 다 있어 아니면 열대 과일은? 다 있어 그래? 두리안도 있겠네 다 있어 그래 그럼 다가 있겠네 그것도 있어 주토리는? 두토리는? 다 있어 아 그래? 그럼 아빠 피카츄도 있어 두토리는? 두토리는? 입술콘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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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건 끄고 아아악 자 일단 어 엄마 엄마 가방 사주기 어때? 시더 고르기 시더 인터넷에서 시더 시더? 응 응 잠깐만 꺼야 되는데 시드면 어쩔 수 없지 응 별 수 없지 시드면 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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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거 봐 간호가 다리 찢기 했어 어휴 간호 대머리였나 봐 보이지도 않는데 집사 여러분 이거보세요 간호 대머리였어요 거기에 지금 다리 찢기 하는 보이지도 않는데 다리 찢기 거기에 관우가 어머 어머 관우가 대머리였어요 아빠 아니면 내 친구 피카츄 할까 아니 닌텐도는 그만 아빠 이거 부숴래 아빠 이거 부숴줄까 부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선물해주는 아저씨가 지금 보고 계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물이나 마셔 물이나 마셔 물 마셔 물 마시라고 안 마셔? 이거 안 마셔 뭐야 이거 쓰레기통도 떨어졌잖아 아빠가 이거 하다가 했나봐 나 던지다가 그러니까 나 왜 던졌어 뭐 맛 좀 보라고 못나? 어? 이거 갖다 놔 응 이거 다 꽂아놔 다 꽂아서 갖다 놔 응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응? 마무리 아빠 나 마무리 뭔지 알아서 마무리가 뭐 포켓몬스터 저 썬앤몬 요약이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썬앤몬 요약 니가 스토리 알아? 설명해줄까?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인터넷에서 포켓몬스터 썬앤몬에 나와 7세대에 나오는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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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냐면 떠날몬이 7세대거든 거기에 나오는 모든 포켓몬들을 다 요약해 주는거야 아 나무익히 보자고? 응 또다 던질거야 설마? 응 달라붙으면 아빠한테 달라붙으면 던질거야 아니 달라붙을거야 아니 알았어 아 아하 아하 왜 너 아니야? 니가 안했어? 응 내가 했어 응 내가 했어 그래? 응 안했어 자꾸 나 던져서 자꾸 아 너 던져서 심줄났어? 응 덥다 그치? 응 이거 이거 히터 끄자 그래 알았어 나무익히 한번 봐 그래 고마워 근데 아빠 어? 그리고 아빠 고기 하나 먹어 야 음 맛있다 냄새도 좋지? 응 그리고 아빠 이것도 먹어 병건 쿵야? 아니 이게 아니라 새싹난 무야 이병건 얼굴들 하고 있는 이병건 얼굴들 하고 있는 이병건 얼굴들 하고 있는 아빠랑 유전자가 1%도 관계없어 음 그냥 도연변이 무일 뿐이야 음 맛있지 맛있다 네 이것이 바로 도연변이 이병건 쿵야입니다 하지만 이병건은 유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우 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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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먹는 척 냄새 좋아 뭔 냄새지 근데 이게? 코코아 냄새가 나 어디? 그치? 아니 내가 봤기엔 설탕물 냄새야 설탕물? 응 갖다 놓고 응 갖다 놓고 저 의자 갖고 응 아빠 응 혹시 종이 있어? 종이? 응 있어 연필이나 펜은? 네 그림 그리게? 그림 그려 다 찾았어 아빠 이게 종이지 응 아빠 잠깐만 그 펜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펜 줘봐 응? 돌려야돼 옆으로 돌려봐 반대로 고마워 포켓몬 그리기? 포켓몬 그리기 그거 다시 한번 해요 자 아빠 여기 의자 가져왔어 아 의자 가져오라니까 이렇게 했어? 의자 가져오라니까? 잘 안보이죠 다시 그려올게 아니 이게 설정 때문에 그래 레벨이 너무 높나봐 흠흠 흠흠 흠 흠 흠 흠 야 야 야 해골 바가지다 아이쿠 찌렁이가 길을 갔는데 해골 바가지가 락기 써서 아이쿠 무서워 해골 바가지 찌렁이가 도망가네요 야 해골 바가지다 꿈칠 꿈칠 흠 아 락 그 지영이는 딴 딴 지영이에 치여서 서 젤리가 됐다고 합니다 끝 여러분 놀라운거 뭔지 알아요? 텐션이 높은 편은 아냐 또라에 비해서 차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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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들어 애들은 다 이래 덥다 오케이 해야겠다 됐다 마스크 거리는 항상 하고 다니네 응 보물이야? 아빠 이제 우리 포켓몬 그리기 대회 포켓몬 그리기 대회 하고싶어? 응 아빠랑 아빠랑? 포켓몬 이거 나무위키 구경이나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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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빠 그거 말고 그냥 아빠 좋아 아빠 그냥 그거 말고 딴 거래 그거 말고 포켓몬 하나를 검색해 그래 저런 게 나와 잠깐만 프리저동 보자 프리저동 보자 프리저동 보자 자 이거 포켓몬 했으니까 이제 복습 프리쳐야 잠깐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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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난 내가 청년도 할게 제목도 바꿔야 돼 기다려 기다려 제목 바꿔야 돼 기다려 기다려 카테고리도 바꿔야 돼 물 마실 거야? 물 한 잔 마셔 기다려 기다려 아니 안 마실 거야 자 자 줘봐 진짜 난 근데 맛있다 난 얘가 더 예쁜데 솔직히 줘봐 얘가 더 예쁜데 이거 더 예뻐? 응 가라드 품이? 응 난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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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세팅 좀 해야겠어 소영아 미안 미안 복사해서 붙여놔야겠어 이렇게 해야겠어 이렇게 해야겠어 소영아 미안 미안 어후 훨씬 보게 좋다 봐 어때 두 눈에서 사이코 파워를 발사해서 공격한다 얼어붙는 시선 어딨지? 그 전 걸로 만드는 게 찾았다 이거 한번 읽어봐 개요 소리내서 읽어봐 개요 아니 시덕 아빠 읽어줄게 전설의 포켓몬으로 썬더파이어와 함께 최초로 등장한 전설의 새 포켓몬 중 하나이다 그리고 가라르 리전폼이 있다 그래서 딱 포켓몬 나무 위키를 딱 쥐어주면 휴대폰을 쥐어주면 두세 시간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냅두면 안돼 한 30분 정도 보면 달라고 해야 돼 냅두면 두세 시간씩 봐 오 예쁘네 계속 이 안에서 돌아 얘가 계속 막 뭐 아는 얘기 하잖아 이런 거 계속 봐서 그래 드래곤 볼인데 이렇게 하면은 딴 게 잔뜩 나와 한 칼이 어스 딥 땅아 딥 상어동 이제 매가지나 이건 뭐야 O.R.A.S 이게 뭐야 O.R.A.S 이게 뭐야 오메가 알파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린 뭐 이런 거 같은데 루비라든지 사파이어 라든지 이런 버전이 다 있더라 엡조 근데 진짜 멋있데 O.R.A.S 어? 뭐야 울트라 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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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의 위험 선제공격을 받지 않는다 선제공격 면역 수영아 엄마가 오라 이제 어디? 봐봐 보이지? 어디? 보이잖아 뻥이 안보여 보여 안보여 재밌는데 드래그까지 해서 긁어서 보여주는데 어딨냐 재밌는데 집에 가기 싫어? 응 집에 가기 싫어 영원히 여기 있고 싶어? 아니 영원히까지는 아니 영원히 있어 왜? 어? 왜? 너 여기 살아 왜? 아빠 집 가게 발 내려 내가 왜? 내가 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응 더 해달라는 거 아니야? 아빠 제발 제발? 얼마나 더? 10분 10분만 더? 엄마한테 물어봐 10분 더 봐도 되네 엄마 근데 10분 더 봐도 돼? 안돼 아니 아빠 그만한 거잖아 어? 뭐가? 깜짝놔 이렇게? 노노노노 그렇게는 안돼 봤지 엄마 한 거 아니? 보여줘? 알았어 응 엄마 한 거 보여줄게 여기잖아 엄마 제발 그건 뭐 보는 엄마 오브는 넌 어너너너넉 그렇게는 안돼 오브는 잠시 기억 속에 머물다 갈 순 없어 빨리 오래 어디? 엄마 봐 알았어 그럼 아빠의 특별 권한 현장 권한으로 2분 하게 해줄게 고마워 2분 해 아니다 서비스다 1.5배 이벤트 3분 줄게 55분까지 해 고마워 나라라라라 그렇게는 안돼 디딘 2분 2분 남았습니다 아빠 아빠 보고 싶은 것 중에서 보고 싶은 것 중에서 치즈는 포켓몬이라도 좀 봐야겠다 춤추세요 어때? 철화구야 어때? 저거 전설 아니야? 철화구야 치읓에 안녕 오시스 네크 로즈마 얘 얘가 아니지 누리내는 이거 스타팅이잖아 응 스타팅이야 누리공 키오공 누리 렌 띠린 1분 1분 남았습니다 띠린 728번 누리공 729번 키오공 730번 누리 렌 렌 띠린 30초 남았습니다 님돌린 Nice to go 엔 먼저 데려가 arda 그녀는 수영 런 눈에 띠린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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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닫았어 닫았어? 네 이제 끌거야? 아니 55분인데 시간 종료 5시 55분 주세요 띵 종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가서 끝났습니다 아빠 이런 목소리를 하주 이 엄마 시청자 삼촌 이모들한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힘을 이용해서 아이고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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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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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간다고 했잖아 언제 이거 5시 55분 되며 난 그런다고는 안했는데 그런 적 없어? 응 방송에 다 남아있어 어디? 기억 안나 기억 안나? 응 나는 모림민이다 작전이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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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나 가야지 그럼 어떡해 엄마가 오라는데 엄마가 여기로 오라고 하면 되잖아 엄마가 그것도 없어 차도 없잖아 걸어서 오면 되잖아 나 가야돼 나 가야돼 진짜 나 가야돼 진짜 나 가야돼 손 동생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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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건 무리 가는건 무리 무리 네 여러분 지금 아빠가 가는거처럼 가는건 진짜 무리입니다 지금 자 자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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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송풍도 해 아니 아빠 아빠가 아까 응 가는게 무리다며 유리 눈뽕 유리 눈뽕 아빠 아빠가 가는거 유리 눈뽕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